오, 베벅, 추어저, 그런 거 다.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싸는 것만, 저는 그것을 더 더 알 수 없는 것만 기억이 안 나지 않는 것만. 그리고 여기 좋은 곳이 시작되면. 세라가 고우든 아머스트는 그 부터에 대한 대결과 관련한 것 같더라구요. 제. 그. 콜롬비아에서 한 번 볼 수 있는 책을 보여준다면, 한 번 시작한 사회. 그럼, 그니까 베타가 싱글이 되기 좀 길다? 어, 생각보다. 지금 산거같아 게임어 특히 딴 유적과 뺏어 쓰는게 꿀이라고? 벌써 거기까지 해보셨어? 뭐 어떻게 하는거야? 길가는 유저 그냥 때려눕혀? 야 가만있어봐 진짜 메디킷 좀 팔아라 메디킷은 필요해 메디킷 안파십니까? 너프다 뭐다 말만하는데 그래픽 좋다구요? 그래요? 어 나는 소직한 말로 요즘 게임치고 이정도 그래픽이면 10점 만점에 6점 줍니다 진짜로 어 근데 이 게임이 뭐 진짜 음 그래픽으로 승부 보는 게임은 아닌거 같애 그냥 게임성 같은게 많이 준비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이런 류 게임치고는 그래픽이 좋다 생각합니다 아 아 6점은 너무했고 한 6점에서 7점 사이? 그 정도? 어 새로운 지금 뭐야 스킨이 풀렸네 아 6점은 어 아 여기서 메타가 끝이라뇨 왓더 이거 아니지 이제 좀 게임 재미 좀 붙이려는데 이것 좀 써보고 싶은데 아 이것도 빠지네 아 이거하면 실화나보다 끝인가? 끝이 끝이 더할거 없잖아 여긴 업그레이드하는덴데 어 없어 끝이야 배타 끝이네 배타 끝이야 다른 미션이나 볼까 저거 근데 뭐 어 베타니까 뭐 여기서 더 내놓으면 이제 사람들이 어이구 베타가 참 기다 어 야 게임 사지도 않았는데 산거 같다 어 게임 나오면 안사야겠다 어 이러는거야 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러니까 이제 베타를 많이 못 넣는거죠 스토리를 우리 국장님이 항상하는 유행어 있잖아요 흐으 한시간나다가 이제 이 게임에 모든걸 즐겨봤습니다 conjugate 배타로 다 빨잖아 어 그 대표적인 게임으로 이볼 브 크으으으으으으으으으이 이볼브는 진짜 대타에 모든걸 다 넣었어 어 흫흫흫흫 그건 진짜 정말 뭐야 이거 ож! 어 irritavia 어우 총소리 너무칼 캡틴! 조메리카! 범벼 근족공격있나? 어우 근족공격있다 근족공격할래 어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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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아 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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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갈 수있나? 푸시! 푸시! 베이베!! 캠기야 어떻게unto? 아하하하핳핳핳핳핳핳핳핳이 야아 권총으로..싸대기 떄 어엉어엉 vari 어여예 미쳤나 año총 맞고 총 맞고 핏바로 아 스킨로 깔거 좋았어 이 차 앞에서 가도합시다 후아 후후후후후후후 허아 허아 허 허 허어우 허아 방패 개질리다 개멋있어 주인공 어 아 야 현실적이네 음 지금 이제 서브미션 한번 해볼까 지금 가보고 있어요 음 무시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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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삶을 모든 사람을 다 구할 수는 없어 와우 청계천인가 아니구나 어 어 이건 안되네 어 어 어 여기 왠지 어 뭐야 여기 아지트였어 당신은 뭐 파십니까 다크존이야 여기가 지역이 아 총이야 와 레벨 높은거 파네 야 여기서 레벨 8까지 올릴수나 있나 오 왜이래 뭐가 뭐 잘못된 줄 알았어 응 아하 여기서부터는 또 이제 골드를 사야지만 이용할 수 있어 아 이제 이거 멀티 유저한테만 허락되는 공간이네 아 아 요즘 누가 에건을 멀티를 산다고 아니 골드를 산다고 이걸 막아 놓으셨냐 아 이게 사람들께라는 PK존이에요 아 아 아 여러분 어떻게 결제해? 방송을 위해서? 아 요즘 한달 쿠폰도 안팔던데 3개월씩 팔던데 2만7천원인가주고 거거 내내 거거라는거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재방송에 애청자가 없다라는 것을 피눈물로 알았습니다 거의 대부분 이제 평소로 다른 방송 같은결번에 형이 참아 형 그러지마 거의 이러는데 어 크으 자기들 먼저 생각하는 클라쓰 away 기다리는 동안 지루한거 영상편집하고있고 그치? 내일은 근데 내일은 금방 할수있어 내일은 어차피 PC가 나오니까요 야 이거 왜이래? 어 이거 PK존인가? 여기 지금 싸우고있는거야? 우와! 그러네? 와아 이거 멀티한다! 우와 얘네 쏘때마다 패드 진동쩔어 지금 그리고 어? 방금 없지 않았냐 이새끼? 우와아 쿽팜 오 왜이렇게 안떨어져? 헬기 부른거야? 시노탄이지? 이러면 헬기 오나? 진짜 여기서 막 헬기 와가지고 지오 놈은 개멋있겠다 진짜 헬기 와? 그래? 와 빨리 들어가 보고 싶다 아 하루 쿠폰 없나 하루 쿠폰 있으면 한 번 딱 하는데 눈 온 것 봐 어? 어 어 오오오 괜히 건드렸어 좋아였어 뭐야 이거 화염망사기야 이거 어딜 어딜 화염망사기 방패는 그것은 진리다 그 어떠한 경우에도 방패는 배신하지 않는다 어? 새끼들 이거 아직 방패 어? 버릴 수 없어 가만있어 나 안에 내가 들어간다 어딜 어딜 어? 어? 아 으이 쟤네들은 무리였어 어 쟤네들은 무리였어 어 엔딩까지 내가 어차피 뭐 지금 베타 다 즐겨봐서 어 아 이게 로딩 저거구나 어 100% 차는 거구나 어 어 됐다 아 저기는 또 들어가는 데겠지 또 저기 던전 아니 PK자 야 근데 참 진짜 눈 그래픽이 정말 좋다 눈 눈이 있잖아 실제 이 게임은 그렇게 그래픽이 좋지 않아요 근데 어 근데 눈이 있으니까 그런걸 다 커버쳐 어 진짜 와 대단한데 점점 이게 GTA 같다는 생각이 드네 어 무슨 인성이야 GTA에서 사람 죽여봐 여러분들 인성이라 생각하시나요 근데 딱 진짜 딱 GTA야 진짜 딱 GTA야 진짜 어 봐봐 이거 딱 보면은 느껴지잖아요 반동 하나도 없잖아 게임이 어 그렇다고 해서 뭐 1인칭 시점이 내 스쿠프가 내 아무것도 안 돼 쓰러지나 오 이건 좋다 그 저거 쓰러뜨린 것도 GTA로 해도 재밌는데 또 자동차 딱 한번 타고 싶다 아 왜 자꾸 이 게임을 할수록 GTA가 하고 싶어지지 어 차문이 닫혀 열 수 있나 과연 이 차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우와 대단하다 야 이 높이로 올라간대 와 지렸다 이것도 되나 어 여긴 안 돼 어 잠시나마 행복이다 그냥 벽이네 잠깐만 에에 와 와 와 와 와 이거 깨지는 그래픽은 진짜 아니다 깨지는 그래픽은 진짜 아니다 어 얘네들이 게임에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프레임을 높인 이유를 알겠어 렉걸리기 안 만들었어 게임을 어 이 정도면 PC가 최적화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어 아 개이득이다 야 개이득이다 야 개이득이다 야 개이득이다 야 개이득이다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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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나왔어 아 아 아 아 진짜 패드 아니었으면 넌 뒤졌다 넌 임마 어 한 발 죽네 머리맞으니까 스나 확대돼 스나 확대돼 와 그러네 지렸네 야 리얼 스나 해야겠네 게임 아 아파 이 새끼들 아파 아 아 머리 맞으면 한방이야 스나루 스나루 머리때만 한방이야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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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좋고요 어? 어 야 스나 괜찮네 그나마 스나가 낫네 그나마 스나가 낫네 어 수류탄은 얻었다 더 있는데 지금 애들? 어딨지? 넌 임마 노줌스나 이새끼야 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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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줌스나!!! 그렇지 어 왜이렇게 느려? 힝힝 어 얘네들 지금 나랑 싸우는게 아닌데? 깽단들끼리 싸우네 아 여기 있구나 오 어디 이새끼 오디를 방망이를 오 오 어 오 왜 방망이 후려 치는 것 봐 어 살짝 감동받을 뻔했어 어 뭐야 아 여기서 아 여기 힐링 어 힐 해주는 지역이 있구나 하격감은 이게 지려 그리고 이거 던지는거 집어던진대 집어넣지 때 화면 흔들리는 다 죽었냐? 노래가 이렇게 계속 나오는거 보니까 아 이건 또 저건에 이 목표가 지금 하나 새로 생겼구나 여기네 지렸구요 헤드 헤드 지렸구요 헤드 지렸구요 어 레벨업했네 이득 왠지 얘가 저 안에다 템을 떨어뜨린거 같은데 아 이것도 냄새가 나는데 이거 죽었을때 템 나왔을거 같은데 얘가 왠지 마지막 보스여서 아 또 저걸 또 저기 안에 아